긴장 좀 풀어놔. 너 아주 그냥 바짝 얼었는데 바짝 얼었어. 너 내가 기타 치는 거 듣고 싶다며?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택도 없어. 왜 그래? 무슨 일 있었어? 대표님. 왜? 왜 저한테 잘해주셨어요?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생뚱맞는 소리야. 왜? 너 불안해서 그래? 너 잘할 수 있다니까. 자신감 가져. 왜 그래? 대표님. 대표님. 파이팅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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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럼요. 예, 그러면요. 예. 여보세요? 누구시죠? 아, 예. 여기 우주네 집인데요. 우주 할머니께서 통화 좀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니요. 지금 제가 바빠서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 봤나? 아니, 그게 아니라요. 이, 그... 잠깐만요. 이거 안타는 왜 이러지. 하이? 헬로우? 헬로우? 하이? 아, 이거 안타는... 외국이라서 그런지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? 이거 받으시죠. 저 그럼 먼저 출근하겠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네.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. 네. 아... 저기요. 그... 단팥빵이 많이 남아서요. 제가 실수로 빵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어요. 싸드릴 테니까 할머니 좀 갖다 드리겠어요? 잠시만 기다리세요. 저기요. 아 네. 저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? 아니 후배 녀석이 요즘 데이트 한다고 자꾸 밖으로 나둬라서요. 잠깐이면 되는데.